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오늘 포항제철소 사망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에선 포스코의 지조회사 전환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임원진의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고 현장을 둘러본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하청노동자가 위험에 내몰렸다는 겁니다. A 구역에서 작업을 하기로 됐었는데 사망사고 발칭한 곳은 B 구역이었다. 전혀 몰랐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은 원청, 하청구조가 아니었다면 발칭할 수 없는. 안전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포스코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안전에 투자하고 작업 중 설비 가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6대 안전 조치를 세웠다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3건 모두 기계를 멈추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발생했습니다. 모든 장비들은 세우고 시동 꾸고 문 잠그고 다 한 다음에 작업을 시행하는 게 포스코의 원리 원칙이거든요. 포스코가 말했던 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속노조가 집계한 포스코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최근 4년 동안 24명.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 시행되지만 법의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는 28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 역시 중대재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임원진의 꼼수라는 비판 도색이 됐습니다.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실제 책임을 다 피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고요. 말단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만 묻게 되는 이런 형태로 갈 것이고. 포스코는 지주회사 전환은 중대재처벌법과는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